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공개하며 AI 스크린 시대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CES 2024에 앞서 삼성 퍼스트룩 2024 행세를 개최하고, 스마트 TV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사하는 AI 스크린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2024년형 네오 QLED 8K TV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전년 대비 8배 많은 뉴럴 네트워크와 2배 빠른 NPU를 통해 역대 삼성 TV 프로세서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차세대 AI 프로세서 NQ8 AI 3세대를 탑재했습니다. 2024년형 네오 QLED 8K TV는 저화질 콘텐츠를 8K 화질로 선명하게 바꿔주는 8K AI 업스케일링 프로, AI 딥러닝 기술로 스포츠 종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공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보정하는 등 영상의 왜곡을 줄여주는 AI 모션 인앤서 프로, 화면에 다양한 음원 중 음성만 분리해 대화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액티브 보이스 앰플리파이어 프로 등의 기능을 지원하며 화질만큼이나 뛰어난 오디오 성능으로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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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